어르신이 뭐죠? 아 형네 분인가? 이쪽으로, 이쪽으로 던져요, 이쪽으로. 여기 아까 막지 말라고. 아니, 그, 그 농약줄이 있어. 그냥 이쪽으로 던져요. 당신은 원래 유치해요? 네. 유치해요? 유치 어디에요? 부산? 왜 부산 제주였는지? 난 제주도 태생이지 뭐, 부산 제주 왔는데, 할아버지랑 어릴 때 한번 부산 다니다며, 아우, 내한테 지독하다. 왜요? 초복보다 이거 냄새 안 지속한거에요. 뭐, 냄새 나구만 뭐 벌써. 이거 냄새 나는건데 초복에 치면 원래 세비자치가 원래 냄새나는데 그래도 이거 냄새 빠지는게 아니라지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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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마 마다 음 엄마 마다 으 으 마 마다 오 아 으 아 나면 원두막 쪽으로 갈거죠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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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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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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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두개 했습니다 침묵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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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